비전공자로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부터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전공을 시작하는 1학년까지 진짜 많은 질문들의 공통점인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컴퓨터를 바꿔야 할까요? 윈도우 컴퓨터 중에서 좀 더 성능이 좋은 걸 해야 할까? 아니면 비싼 맥이라도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딩 이응이응 해도 될까 스무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코딩 위에서 컴퓨터를 바꿔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단 답을 알려드립니다 코딩을 처음 배우시는 경우에는 솔직히 웬만한 컴퓨터면 문제 없습니다 그 뜻은 굳이 컴퓨터를 안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코딩 배우는 건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이런 일반적인 수업에도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윈도우, 리눅스, 맥 모두 운영체제에서 문제없이 설치와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텔리제이와 같은 IDE를 사용하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성능이 더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언어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안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이 많기 때문이지 언어 자체 배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폰 앱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X코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맥에서 코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윈도우 컴퓨터에서 버추얼 박스를 설치해서 맥 OS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iOS 앱 개발이 목표라면 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하지만 진짜 코딩 초보가 iOS를 배울 수도 있지만 먼저 기본 코딩을 본인이 있는 컴퓨터로 배우고 어느 정도 기술이 생긴 후에 X코드로 가는 것이 어쩌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코딩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컴퓨터 특히 GPU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공지능 코딩은 굳이 GPU를 필요로 하지 않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구글 콜앱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코드도 어느 정도 AI 기초가 있어야지 컴퓨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컴퓨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뭐든지 기계가 빠르면 코드 실행도 그렇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사용에 도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코딩 배우는 것에서는 일반적인 컴퓨터도 가능하다는 말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구글 크롬이 잘 실행되면 OS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